그러니까 모델의 인생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인생 개인을 향한 뭘 가지셔야 되냐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컨셉, 내 인생을 향한 컨셉 이게 뭔 말이냐면 컨셉이란 건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철학이 있어요.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압니다. 그 철학이 뭔지를 우리 단민족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만드는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의 컨셉입니다.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에 컨셉이 있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하는 가정. 이게 컨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참 감사한 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분이 서더라도요 말씀 속에 뭐가 있냐 이게 나옵니다. 항상. 내가 누군지를 말씀 속에서 전사님이 서시든 강사님이 서시든 여자분이 서시든 상관없이요. 그 말씀에 잘 들어보면 이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내가 내 본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은 절대 행복을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왜 행복하냐. 신분이 복이거든요. 왜 복이냐. 원제, 나중심, 내필임, 물질중심, 바벨탑, 성공심 여기서 출 운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 듣고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왜 자꾸 실패하냐. 왜 망하냐.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말을, 생각이. 하나님 그렇지가 않은데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복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그 말이, 고백이 내기에 계속 각인대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냐.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신분이 망하고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이것만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요. 그 신분 속에서 주신 축복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종교, 그리고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고요. 질병된 시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출가할 때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의 여자를 창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만큼요. 그 신분 속에서 어마어마한 정복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복이 안 됩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놨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이거를. 와 있는 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 있는 걸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제 나타나거든요. 내가 가진 축복.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을 쓰잖아요. 있는 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있는데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럼 못 쓰는 거죠. 내가 받은 권세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가치를 알면 사용할 텐데 가치를 모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직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단, 애국과 같은 세상 노예, 죄에 종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국했듯이 여러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와 이 직분의 축복을 받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참 행복하고 뭐든지 뻥뻥 들리고 일 잘 풀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지나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뭐냐? 광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가는 그 과정이 광랍니다. 광랴 아시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거긴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운 광랄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를 줬습니다. 그럼 그 새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6월절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이제 가난 가야 됩니다. 광랄을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수장절 천국까지 안전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광랴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 속에 있냐 아니면 광랴 속에 있냐 예배 속에 있는 분은 광랴를 지나가는데 그 자리가 광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광랴라요. 이거를 보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속에서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랴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언약계를 줬습니다. 그럼 언약계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두 돌판 말씀이 담겨 있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이 광랴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걸 줬잖아요. 만나 시와 떼를 따라 굶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아론의 쌍란지팡이 어떻게 잘난 그게 싹이 납니까? 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 작품입니다. 이 말씀이 성막에 장막에 회막에 심지어 여러분의 집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회막까지 그러냐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주려고요. 왜냐 대표적으로 부르셨으니까 가난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가고 오고 있는데 소문 들었어요. 여우와를 믿고 있는데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다 알만큼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표적 인생으로 우리 교회를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절대 목표인 가난입니다. 왜 가난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오실 땅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가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신데 지금 우리의 절대 목표가 아닙니까? 세계보금화입니다. 2, 3, 7 5천 종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 어떻게 하면 되냐?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거꾸로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바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그러면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거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말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선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틀림없이 그 말씀은 성시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최고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응답의 걸음이 돼요. 말씀이 성시되는 걸음.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의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란 말은 내용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뜻을 가지고 뭔가를 인도해 가세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교회의 콘텐츠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콘텐츠는 뭐냐? 여러분 과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걸어라 이러니까 일어나요. 그 사람 치유되고 살아난 거잖아요. 문제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종교재판 앞에서요. 사도행전 4장에 어마만 뭐가 생겼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사람을 치유를 했는데 고쳤는데 종교재판을 당하는데 어마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을 작정해놓고 헌금을 속인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죽어요. 어마만 교회의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는 히브리파 나는 헬라파 교회의 파벌이 인간관계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우리를 더 좋아져야지 도와주냐면서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마만 환란이 일어나요.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스테반의 순교로 큰 환란이 오니까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냐 베닉에 구부러 갔다가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에 문제 많았죠. 갈등 많았죠. 환란이 있었죠. 피빡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말한 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문제와 갈등과 그 환란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복음 깨닫게 하려고요. 그리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 없이 여러분 마음에 맞다 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원망이 되죠. 왜 내가 왜 나한테만 저런 남편을 저런 아이를 왜 저런 부모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과거는요. 상처라요. 눈물 많은 상처.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과거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온 여러분과 저를 복음 가지고 뒤집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당했던 모든 게요. 지금 저에게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 안 해본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간증과 더불어 딱 말하면 이게 정확하게 가슴 속에 담겨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체험한 거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콘텐츠예요.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면 오는 첫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딱 하니까 제 개인의 생각 마음에 염려가 참 많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성격이 그런데 제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 마음에 복잡하던 것이요. 일단 염려가 잘 없어지면서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단순하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이다 그것밖에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가요. 하나님 뜻이 아이다 안 해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온 응답이 굉장히 삶이 바쁜 게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스케줄은 많은데 일단 제 마음에 굉장히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과거나 오늘을 볼 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내가 과거를 복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으니까 오늘이 내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뭐냐 나처럼 문제당하고 갈등하고 환란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 내가 살리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니까 내가 그 살리로 가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깊은 목사 말씀 듣고요. 조금만 내가 중요한 어떤 일에 중요한 만남을 놓고요. 잠깐 눈을 딱 감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이거 있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잠깐 기도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컨텐츠가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만나는 사람이 만나면 또 만나고 싶겠죠. 여러분은 여유가 있죠. 치유가 되죠. 혼란스럽지 않고 딱 선명한 뭔가 하나님 뜻이 보여지고 전달되니까 만남이 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 아시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 다 하고 설거지 깨끗한다고 해서 집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집이 집이 조금 어수선하고 설거지 안 돼도 집이 편안한 집이 있고요. 집이 완전히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설거지 깨끗하고요. 가지런 하는데 들어가면 불편한 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물론 정리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된 상태로 힘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르게 나아갑니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 말 짜증내는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도 가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일단 러닝하고 팬티만 입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담인가 백원인가 우리 집에 왔거든요. 나 온 줄 몰랐어요. 근데 나왔는데 나 순간 다시 들어가서 바지 입게 그러잖아요. 봤어 벌써 애들이 아 목사님에 팬티 입고 러닝 입고 막 동네방네 소문 냈더라고요.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왔잖아요.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집인데 들어가다 하려니까 이미 다 봤는데 에이 몰라 다 냈죠 그냥 그렇게 편안합니다. 집이 편해야 됩니다.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요. 여러분이 밖에서 힘들다가 아 내가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탁 돌아와야죠.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 학업이다 산업이다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만났을 때 답을 얻고 힘을 얻는대요. 여러분 딱 만나면 나 저분하고 계속 파트너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나 저분 또 만나고 싶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교회와 인생을 같이 계속 정리하면 우리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로 여러분의 인생은 모델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란 것은 정류장을 말해요. 많이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담임족 교회로 모았어요. 모이는 교회로. 우리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축복하시냐. 불가학력적인 뭘 주시냐. 오늘 안디옥께 주신 응답입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확 정말 예수민 사람 있구나. 보일 만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마어마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되냐. 안디옥께는 경제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가 넘쳐가지고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모아가지고 부조를 보낼 만큼 하나님 차고 넘치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불가학력적인 이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이래요. 자기가 보금을 저래가지고 말해보면 이단이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신도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께 그러면 목사님 이단이 뭡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이단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이단에서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 신화 공부를 하셨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니까 잘 모르니까 저한테 이단이 뭔지를 알려달라니까 성경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고 하죠. 그 부정함이 이단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잃고 오셨는데 인성과 신성 두 개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여우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왜 이단이냐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이름이 없으니까 보혜사 그래서 여기 동탄이는 어디 가면 하나님의 교회 가면 어머니는 생명입니다. 이랍니다. 왜 생명이냐 생명이라고 해요.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부인께서 하나님 되셨어요. 보혜사 성령 거기에 교수님 거기에 엘리트들 많이 갑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우리에게 영혼 이런 거 부정하죠. 교회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고 그게 이단입니다. 누가 이단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상하게요 조금 잘되면 이단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럼 바르게 복음 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왜 이리 말하냐 우리 집에 한국에 모든 교단이 다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가문에 순복음 침내 성결 합동 고신 통합 다 있어요. 왜 말하냐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를 못 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 안 한다니까 사람이 이동하면 이단이라 이단으로 몰아요. 저기 사람이 가니까 그거는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도 못하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단이 뭐냐 사단은요 그리스만 말하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걸 막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단이다 이러면 사람 겁나거든요. 그래서 막아요. 그거를 마귀가 처음부터 딱 바르게 복음 전하면 바로 말해줘야 돼요. 이단이 뭔지를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 쓴 이단 교회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단 바울 이단의 괴수 이단 아닙니까 그럼 정말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손이 함께 하나의 은혜가 보이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분 인생을 아무도 못 막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현장이죠. 하나님께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만드시냐 기념비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기념비라는 의미가 다음 세대가 보고 기념할 만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헌당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건물 남기자 그 말 알잖아요. 헌당이 뭡니까 이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것이 뭐냐 이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가 보금가진 대통령으로 서서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바꾸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래멘트죠. 후대 통해서요. 그리고 2, 3, 7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 3, 7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산이 2, 3, 7의 시작입니다. 일단 2, 3, 7을 살리기 전에 오산 지역부터 경기도 지역부터 그리고 한국부터 그러고 나면 이 소문이 퍼져요. 다 알아요. 보고 따로 얼만큼 하나님 하는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남기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뭘 남겨줘야 되냐 우리는 다락방을 예를 들면 다락방 몇 개 지교에 몇 개 그런 걸 남기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고 계신 구역예배 일주일 중에 월화 중에 하는 구역예배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자들 중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지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지교에 계층지교에 산업인지교에 전문인지교에 계속 만듭니다. 여기에 모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또 다락방 만듭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만드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볼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요. 6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나무 지역 제약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앞으로 전국과 세계에서 전도할 사람을 이곳으로 다 보낼 거다. 왜냐 보러 와야 되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오늘 만난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뭔 말이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른 분에게 소개를 해요. 다민족교회는 전도하고 싶은 목사님들 전도하고 싶은 교육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소문났어요. 저 다민족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배울 그런 교회라 대표적인 응답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냥 삶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요 이거 보고 싶어해요. 이거 하고 싶어해요. 정말 우리는 삶이 됐잖아요. 목요일날 내일 되면 하루 종일 저녁 되면 모든 지역의 산업인식이 수요일 하루 종일 오늘 지역지역에 다 돌아갔잖아요. 월화종일 훈련받죠. 개인적으로 다 하죠. 산업인 전문인 계속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삶이에요. 문화고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서 하니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을 이 속으로 지금까지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럼 계속 이것만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헌당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래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때 우리 장님들에게 딱 때를 따라서 딱 정확한 응답 주실 거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멘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만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135가지 우리 교회 컨텐츠죠. 내용 가지고 뭐하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집중 새벽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35가지 주제란 말은 이번에 집중 기간이 135일이에요. 좀 길죠? 7월달에 하면 거의 11월 중순 11월 말까지 갑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내 것으로 진짜 찾고 누리자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갖고 인도하시니까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거 가지고 산업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서 한다길래 제 마음에 아 좋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말씀 속에 찾는 것이다. 혹시 문제 있거나 참 어려운 중에 계신 분은 이번에 참여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두고 예배한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찾는 게 응답입니다. 그걸 찾아야지 찾았는데 그대로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하도 괜찮아요. 말씀이 찾아졌으니까 메시지로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대표적인 교회 응답과 모델적인 인생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는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